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섭님께서 보내주신 엔캠이고요. 평단가는 8만 7천원의 보유비 중 20% 갖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엔캠 현재 4%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는 6만 3천 9백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단가가 8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매수를 하셨고 앞으로 메꿔나가야 할 틈도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엔캠은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엔캠이 2차전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리튬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 종목 아닌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엔캠 그러면 제 조카가 제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거든요. 엔캠이라는 종목이 충북 제천에 있죠. 제가 보통 이렇게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저는 그런 것도 제가 주의 깨서 보기 때문에 아마 충북 제천에 있을 거예요. 엔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액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통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양극제, 그 다음 한 전체 배터리에서 양극제가 차지하는 게 한 52% 정도 되고 그렇죠? 음극제가 한 15% 가까이 되잖아요. 분리막이 한 15% 가까이 되고요. 전액이 한 8%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2차전지라도 배터리의 구성에 많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양극제가 많이 가는 거예요.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액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엔캠이라는 그룹이 이 종목이 전액에서 국내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거는 이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이분께서 지금 8만 7천 원의 20%를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기다려주세요. 제가 텍토와인 주식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업의 수익이 기업의 이익이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도 상상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 기업의 하나 단점 자체가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재무구조가 너무나 재무구조가 좋지 못해요. 제가 굉장히 재무구조를 제가 중요시 여겨낸 사람입니다. 이 검사인은 전문가가 너무나 까다롭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구조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그 하나가 단점이에요.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는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재무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공부를 워낙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재무구조 한번 보세요. 이 단기 차익금하고 단기 사채 보시라니까요. 이 단기 사채가 여러분 232억이면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게 232억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단기 차익금도 451억 2차 전지 전액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이에요. 저는 딱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 맞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 종목은 재무구조에 좀 개선을 가져와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6,800억이고 부채가 4,000억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예금이 유동금융자산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좀 위험한 겁니다. 유동금융자산이 없다. 현금성 자산은 가지고 있네요. 한 658억 정도까지 있는데 적어도 이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거의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이 재무구 재표를 제가 보기 때문에 보통 현금성 자산과 유동금융자산은 거의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현금성 자산은 658억이고 금융자산은 4억밖에 안 되면 이거 너무나 비대칭이 틀리잖아요. 재무구조가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요. 주가가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어디에서 무너진지점이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에서 9만 원대가 무너진 가격대예요. 이게서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가 한 80%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무너졌잖아요. 다시 상승세가 나오겠죠. 이거는 기다리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만 5천 원이니까 8만 5천 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온다면 모르겠으나 8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는데 지금 비중도 지금 20% 정도까지 있으니까 초과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가지고 8만 5천 원까지 가져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추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재나 은극재나 또는 분리막이나 또는 천액이나 2차 전지 또는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종목분들은 최소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반기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분께서 8만 7천 20%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시간적으로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8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하세요.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날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방송하니까요. 그때 8만 원 오면 다시 문의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NKM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8만 7천 원이 평 단가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시간 투자 해보시면서 NKM 잘 보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8만 원까지 왔을 때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산전문가님이 항상 진단을 해주시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진단수 찾아와 주셔서 AS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And the way 我是 You You You